오늘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3명 발생했습니다. 확진 환자가 다녀간 북구의 한 목욕탕에서 이용자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어버이날 식사 모임을 한 일가족 관련 접촉자 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수영고 댄스 동호회와 회원이 다녀간 해운대구 목욕탕에서는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백신 부족으로 중단됐던 75세 이상에 대한 화이자 1차 접종은 오는 24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